야 여기 모기 있어 에프킬러 좀 뿌려봐 아 싫어 아 제발 오빠 해주세요 해봐 오빠 해주세요 해주세요 땡큐 야 이제 그만 뿌려 아니 그만 뿌리라니까 똥충아추 똥충아추 13점 똥충아 너 수학 점수가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13점을 맞아올 수가 있어 동네 창피하게 정말 아 87점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아쉽다 그러네 우리 아들 다음엔 조금만 더 화이팅하자 응 아야 똥충아추 똥충아추 아아 아아 아 피곤하네 운동 부족인가 그럼 운동을 좀 해 그럼 피곤해지잖아 그럼 하지 말든가 그럼 운동 부족이잖아 그럼 운동을 해 이 미친놈아 그럼 피곤해지잖아 그럼 어쩌라고 응 아 운동 부족인가 아야 똥충아추 똥충아추 아아 아아 야 찬아 어떻게 하면 너처럼 게임을 잘할 수 있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 난 누구보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이기질 못하는 거야 덜 즐겼기 때문이야 아 이제부터 학원 빼먹으면서 PC방 달리는 건 어때 나 지금도 학원 빼먹으면서 PC방 달리고 있었는데 그럼 학교를 빼먹자 오 어 동충아추 똥충아추 아아 아아 자 동충아 여기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영희와 철수는 한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영희는 공원까지 275m 철수는 230m 거리이다 여기서 영희는 약 32kmph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철수는 약 30kmph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때 철수가 입은 팬티의 색깔은? 검정색? 핑크색이잖니 동충아 아하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오 예 동충아 내일은 꼭 숙제해와야 돼 네 선생님 내일은 꼭 해올게요 내일도 안 하면 진짜 제가 선생님 애인할게요 헛소리하지 말고 내일은 꼭 숙제해와 네 선생님 자기야 왔어? 어? 아야 동충아추 동충아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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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